송준기 씨입니다. 최근에 귀남도를 위해서 머리를 탑발을 하시다고 들었는데 그 모습까지 남자분에게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죠.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를 잘 모르는데 송준기 씨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한국의 드라마는 곧 송준기군요. 그만큼 또 한류 열풍을 해외에 전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중원에 많이 멈춰 서셔서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 머리가 아직도 조금 짧으시네요. 머리가 좀 짧으셔도 저 모습은 저 모습대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균 씨가 짧은 머리를 하시면 제가 하면 정말 그냥 동네 바보죠. 되게 된 것 같을 겁니다. 송준기 씨가 하면 그게 헤어스타일이 되는 거죠. 예의도 받으세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예의도 받으세요. 예의도 받으세요. 그럼 내게 네, 고맙습니다. 짧게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의 후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팬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요새 영화 촬영 중이라 머리도 짧게 잘라서 외출을 잘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바람도 썰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남도 촬영 중이시잖아요. 혹시 구남도가 천만에 넘으면 KBS에서 하니까 오늘 연애가 준 게 게릴라 데이트 한번 나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게릴라 데이트요? 네. 게릴라 데이트 워낙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또 많이 했었어요. 네, 내년에 또 저희 배우들하고 회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천만 넘으시면 꼭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길규 씨가 구남도 촬영장에 커피 보내주셨다고요? 아, 네. 커피뿐만 아니고 분식차까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손준규 씨에 이어서 하반기는 같은 소속사 후배인 박보검 씨가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보검이에게 드라마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어, 팁을 줄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보검 씨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좀 저는 감이 좋긴 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정말 진심으로 저도 고맙고 또 보검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 KBS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을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보검 씨랑 형제 역할을 해도 될 것 같고 네. 여인을 두고 경쟁 상대가 좀 잘할 것 같고 뭐 다 떠나서 보검 씨랑 작품 한번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연예가 중에 리포터를 함께하고 있어서 사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예가 중에 리포터 카메라가 나와 있거든요. 저기 보시고 추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연예가 중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주시고 명절에도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가 중에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